아 당첨됐어 아 로또 겨우 1등에 당첨돼버린거야 아 존나 어이없어 로또 1등? 니들이나 가지세요 나같은 애들 돈이 많아 미안한데 1조야 내 재산이 로또 당첨 가지고 내가 좋아할 것 같아? 당첨됐지만 전혀 아무렇지도 않아 내가 니들같은 서민껏들이랑 같은 것 같아? 존나 어이없네 미안한데 난 니들같이 그지가 아니야 그지껏들이나 이런 로또 애 좋아하는 거지 미안한데 난 존나 하나도 안기뻐 존나 그냥 기분이 드럴 뿐이야 솔직히 아 존나 짜증나 무슨 로또 1등 가지고 유난 떨지마 얘들아 이 로또 가진 걸로 뭐 할거냐고? 난 기부할거야 니들같은 서민껏들한테는 안해 미안한데 나는 기부 안해 그냥 기부 안해 취소할게 기부 X같아 기부를 내가 왜 해야돼? 어? 내 돈을 남이 처먹는게 X같아 그냥 그냥 결론은 뭐다? 결론은 뭐냐면 그냥 알아서 잘 먹고 잘 살게 이딴 돈 그냥 이거 돈도 안찾을게 그냥 너희들이 찾던거야 내 대신 그럼 그럼